보신대로 경제 상황은 힘겹기만 한데 난방비 인상까지 겹쳐 서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이 서민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히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. 앞으로 전기료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커 갈수록 퇴산입니다. 이어서 신송희 기자입니다. 초강력 한파에 급격하게 치솟은 난방비까지. 올 초부터 에너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추워서 실내 온도를 높이려 해도 난방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난방비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.9%나 올랐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도 1년 사이 민수용 가스요금 자체가 1.5배 이상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이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서민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. 일단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. 조만간 당정회의도 열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물론 재원 대책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. 하지만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큽니다. 1981년 이후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던 전기요금이 떠오르면 난방비 인상에 이어 서민 생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OBS 뉴스 신성희입니다.